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노래교실 엘프와 함께하는 신곡 따라잡기 노래강사 박근수입니다 오늘 초대 가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가슴에 비를 노래하고 있는 가수 여만성입니다 여만성 가수님은 가수 데뷔하신지 꽤 오래되셨죠? 네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정도 데뷔하셨나요? 그거는 좋은 것 같고 좀 오래됐다는 것만 아 오래됐다는 것만 오래되셨구나 근데 그 가수에 대한 꿈을 꾸신 이유가 특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음악을 좋아했다던가 아 제가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서 노래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노래를 하고 나니까 그 노래에 대한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중에 아 나도 가수가 한번 돼볼까? 그랬는데 또 이제 그 합창단 같은 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있으셨구나 우리 여만성 가수님은 그러면 내 가슴에 비를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지금 웰표에는 88362번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만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작품 받으신 적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 노래는 지금 한 5년 됐죠 5년 정도 됐으면 이 노래 작품을 누가 쓰신 거예요? 아 여기 저 고척동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전이도 작곡가 선생님인데요 이제 지금 젊으신 작곡가 선생님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가유주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알아가지고 저에게 이제 곡을 하나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제목은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리움 때문에 젖어버린 이 내 가슴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버린 마지막 너의 뒷모습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아 보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구나 아 이것은 저 사연이 아니고 우리 작곡가 선생님 사연이에요 아니 근데 본인이 사연 있는 것처럼 노래를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아 물론 뭐 작사관님께서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노래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 그 처음에 이게 계기가 그 놀래 제가 이제 다른 노래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이거는 내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좋은 곡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노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내 몸에 맞는 옷이나 똑같다 예 그런데 좀 노래가 좀 슬퍼요 이게 슬프게 불러야지 그래서 항상 웃지도 못하고 어디가서 노래를 해도 웃지를 못하고 노래를 아니 상가집 가면 웃고 다니면 안돼 상가집 갔을 때는 슬프게 하고 다녀야지 상가집 가서 웃고 다니면 안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만큼은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슬프게 노래를 부르셔야겠구나 자 그럼 우리 전국에 계신 노래 강사님들이 이 노래를 가르칠 건데 일단 한번 선생님들한테 선을 한번 보여야 선생님들이 들으시고 또 열심히 가르쳐 주시겠죠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리움 때문에 젖어버린 이 내 가슴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가버린 마지막 너의 뒷모습 마지막 너의 뒷모습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보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다 내리네 가사 말이 참 좋네요 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리움 때문에 조져버린 내 가슴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가버린 마지막 너의 햇빛 모습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먹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보고 싶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와, 이 노래가 목소리가 참 딱 맞네요, 진짜 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평소 때는 많이 불러요 그러셨구나 이 노래를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아, 이 노래가 나한테 딱 맞는 노래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앨범에 보니까 지금 다른 노래도 많은데 네 그리운 여수왕 네, 그리운 여수왕 그리운 여수왕은 제가 이제 노래말를 제가 쓰고 곡은 또 전이도 선생님이 붙여가지고 아, 작사까지 하셨구나 네, 네 비 내리는 밤부득 그 다음에 사랑의 슬픔 네 이좋은 세상에 이좋은 세상에 이좋은 세상에는 이제 저 노래가 아니고 저와 같이 이제 우리 집안의 사촌 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만 쫙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유튜브에도 가수 여만성을 치면 나오나요? 네, 네 원래 이제 저는 저 여만성 이게 예명이고요 본명은 이제 김태기인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여수 여수하고 또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성해수장이에요 아 네, 그곳이 이제 저희 고향인데 그래서 여수 만성해서 여만성이라고 아, 그러면 그 가명을 누가 직접 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만들었죠 음, 집정 네 그러면 여만성 여만성 삼행시를 한다고 하면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 여만성으로요? 네, 여만성 삼행시 네 네 네 여러분에게 만 만날 만날 만나고 싶은 성 성공한 가수 여만성이가 되겠습니다 이야, 좋네 잘 쓰셨네 여러분께 만남 만남 만남이라는 게 축복 만남의 축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만날때마다 행복과 또 노래와 기쁨을 주는 성을 쌓는 성공하는 시효 가수 여만성이가 되겠다 네, 네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업하시면서 가수 생활하시려면 좀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그 전에 어렸을 줄 보셨 전에 노래를 했었는데 음 밤무대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렸을 부터 식당을 했었어요 음 그럼 음식은 맛있게 드시겠네요 네, 네 음식 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내 가슴의 비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티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은 그 아마 누구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듣는 사람도 그 사연이 자기하고 아마 비슷한 사연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에 착안을 해서 우리 강사님들도 조금 더 이쁘게 노래를 가르쳐주시면 아, 선생님들 스타일로 가르쳐줘라 네 그러니까 우리 염왕성 가수는 바이브라션이라든가 공명을 잘 일으키시는데 네 그럼 뭐 비법이 있어요 따로? 저는 이제 노래를 어렸을 부터 해가지고 원래 이제 노래하게 된 계기는 부산에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신인 가수들 그 강래 굿사마다 많이 모집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벽보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얘기하면 연세가 나온다 아, 맞아요 아, 그렇지 그때는 그랬어, 진짜 예, 예 그래서 이제 남자 가수 한 명, 여자 가수 한 명을 뽑는데 많은 가수들이, 노래하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스터 트롯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를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이 직접 해가지고 거기서 작가 선생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 민폐를 끼치셨네 네 지금, 그럼 모셔갖고 식사 대접을 해도 해갖고 왔네 그렇죠 음, 그러셨구나 그런 또 추억이 있는데 네 우린 이제 뭐 이 노래를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는 노래를 자꾸 들려주고 네 또 보여줘야 되니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께 내 가슴의 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리움 때문에 젖어버린 니네 가슴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가버린 마지막 너의 모습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보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가버린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리움 때문에 젖어버린 니네 가슴 젖어버린 니네 가슴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아, 보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왜,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못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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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구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아쉬운 거예요 아, 그러면 가슴 생활을 하시다가 또 중간에 좀 이렇게 네 딴 길로 가셨나요? 네네 이제 반무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았어요 이게 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괴물이 와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지금 어렵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무슨 이제 사업하신 분들도 지금 다 어렵지만은 특히나 우리 그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신 분들 그렇지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좀 돼가지고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전국으로 전국으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 생각 안 했잖아요 네 코로나가 오니까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 감사한 줄을 몰라서 네 네 돌아다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자 빨리 하루 종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 돼서 대한민국 저는 전 연예계라든가 또 각 지역의 치역 그 축제가 있잖아요 네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축제들도 활성화돼서 네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네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해주시고 그렇죠 봉사를 통도 많이 해야죠 그렇죠 또 사업도 잘 되시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더욱 더 사업이 잘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네 또 노래 강사님들에게 우리 여만성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홍보를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내 가슴에 비가 원래 이렇게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인데 우리 이제 강사님들이나 또 어디 가서 행사에 가서 MC분들도 이렇게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이게 꼬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홍보를 네 이번에는 여만성의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그렇지 그 하면 꼬여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를 자르고 그냥 비만 하자 그러니까 내 중에 가서 어디 행사에 가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만성의 내 가슴에 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 저 노래가 저 노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수들이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뒤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강사님들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노래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차피 그 가수들 노래를 가르쳐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만성 가수님의 내 가슴에 비를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여자 음력과 남자 음력 악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전국 어디에서든 간에 노래방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도 따라 부를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시고 뭐 사업이 잘 돼서 가수로 전염을 해서 이 노래가 대한민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또 제일 애쓰고 계신 분들이 가수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노래 강사 선생님들이시니까요 하여튼 가수들도 또 우리 노래 강사님들 자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제가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초대 가수를 제일 먼저 모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선을 배드릴 테니까 네 기꺼이 달려오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염원성 가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악보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같이 부르시고 애창곡 1위 우리 염원성의 내 가슴에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늘 가시는 곳마다 행복과 행운을 몰고 다니는 우리 염원성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수 강사님도 앞으로 하여튼 행복하시고 네 또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행복하게 여기 오셔가지고 즐거운 그런 노래 교실에서 많은 노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노래 강사 박근수 네 저는 가수여 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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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